네,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질이 더 악화되어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상주와 문경 등 일부 경북 내륙 지역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은 밤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산, 북동산지와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아침은 제법 춥게 시작하고 주 초반까지는 낮 동안 볼에 닿는 공기가 비교적 부드럽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차츰 내려갈 전망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성탄절인 다음 날인 26일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은 흐리고 대체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이 영하 5도로 시작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이 영하 2도로 출발해 낮 동안 10도와 9도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울진과 포항 그리고 경주가 11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탄절인 25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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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